라이온즈티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라이브에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실립으로 이게 몇 번이야? 창서야 방이 방이 잘 보이네 이쪽 팔고 이쪽 팔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보기 잘 걸리나? 이거 잘 걸렸는데요? 와 파회자리 창서 창섭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거야 창섭이 없으니까 2분이 안으로 창서야? 창섭이 없으니까 창서야 창섭이 characterize 창세 Bolt 의 몸 상태는 gourmet 저렇게 여기하고 электron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그쪽이 지내고 일요일날 이제 집에 가면서 하루종일 운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내년 중반쯤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는데 보여드리지 못한 게 정말 죄송하고 내년에 올해 못한 것 같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아픈데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큰 힘이 됐고 이 은혜 꼭 약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라이온즈TV 구독하셨어요? 구독했죠 당연히 제가 지금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까요? 휴대폰 잠시만요 라이온즈TV 구독을 하셨나요? 당연히 했죠 어? 알람설정까지 하셨어요? 알람설정까지 했죠 아, 감사합니다 라이온즈TV 정말 다양한 콘텐츠 많고 선수들의 인성을 볼 수 있는 정말 재밌는 즐거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야구 팬분들이라면 꼭 구독하셔야 됩니다 네 알 sentiments 1, 2, 3, 4, 3, 4, 5, 6, 7, 8, 9, 10